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일이 저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당선된 분이 권영세 후보입니다. 한 200몇 평가 그 차이로 아마 당선됐고 본인이 또 당선됐으니까 국민의힘의 실체로 일하는 동안도 3구 대통령선거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막역한 사이였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본인이 당선됐으니까 그렇게 관심 없게 되었죠. 본인이 이번에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의 논술실장 박정훈 칼럼 이렇게 해서 판세표를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 이 칼럼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을 속여놨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하죠. 4월 10일 총선 판세는 야당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 뚜렷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 여론이 만들어진 여론이라는 생각은 본인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투표 10점 중에 판세가 뒤바뀐 경우는 드물었다. 이렇게 조선중앙동화가 다 이렇게 그냥 여론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다 부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찬 거죠.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153석 플러스 알파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180석을 얻었던 4년 전 총선 기록을 넘어서고 야권 전체로는 200석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여론 기반 조성 작업이 워낙 생각보다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2위 야당은 다음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투쟁 리스트를 작성해 놓았고 조국은 윤 정권을 대더덕 죽은 오리로 만드는 게 자신의 정치적 목표라고 했다. 3년도 길다며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는 게 당을 만든 이유라고 했다. 만약 야권이 200석 이상 확보하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다 예상됐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난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10월 말과 11월부터 여러분들 2024년도 총선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대표를 할 거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제로석, 경기도는 한석, 서울은 세석이 될 거다. 무슨 이야기인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7.5% 이상 정도를 올리게 되면 수도권이 전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이 문제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23년도 10월 말 11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런 근거를 다 가지고 통계자료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예상이 된 거죠. 예상이 된 것이고 보면은 이제 참 윤 대통령이나 이런 지금 여권의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대먹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역대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져봤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만질지도 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썼던 조작방법이나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던 조작방법이나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방법이나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보시게 되면 오늘은 제가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2020년 4.15 총선에 사용됐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은 아주 전형적인 새로운 것이 없는 모든 한국의 공직선거에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권영세 후보가 유일하게 4.15 총선에 살아남은 사람인데 권영세 후보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이름들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공직선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 총수를 58,260표라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몇 표를 만들었습니까? 14,565표를 사전투표율을 7.17% 부풀려 가지고 이걸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세 사람당 한 표씩을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 표수가 14,565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는 4만 3,695표고 그 bc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진짜 가짜를 합쳐가지고 58,260표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분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왜 분석이 가능합니까?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표를 분석하게 되면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규칙이 어떤 겁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이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죠? 그게 비례해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넘어가는 표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 투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권영세 후보의 성적표거든요 그러나 권영세 후보는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일체의 관심도 갖지 않았고 참고 대통령 선거만 앞두고 민간위원들이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하고 세 가지 여러분들 요구했을 때 그중에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선관위하고 적당히 해서 그냥 넘어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이번에 100%몹니까 낙순합니다 낙선하고 앞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참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여러분들 당선되고 나면 다 땡인 겁니다 제가 아는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당선되고 나면 다 입 딱 다물고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고초를 당하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본인이 무능해가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정권을 찾아오겠습니까 2번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2번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우파정권은 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의하고 그렇게 부정직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공적인 의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다 망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망하는 짓을 한 겁니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11,122표가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된 거 아닙니까 14,565표를 집어넣은데도 불구하고 몇백표 차이로 권영세 씨가 승리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격차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표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실제로는 48,436표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추정치가 6만 3,001표를 얻은 것으로 뻥튀기를 해 준 거지 않습니까 표를 사전투표를 높여서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줬기 때문에 권영세 후보 표는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6만 3,891표 890표 차이로 권영세 후보가 이겼네요 그 1만 4,565표를 더해 준 겁니다 1만 6,000 1만 4,565표를 더해 준 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승리를 못 거둔 겁니다 유일한 서울의 강남 3구 6개를 제외하고 49석 가운데 유일하게 승리한 경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1만 4,565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조작을 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발표 사전투표율을 28.98%로 여러분들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제이아 전문가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21.81%인 거 아닙니까 얼마를 부풀렸습니까 7.17%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 1만 4,565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오는 3사람당 1사람씩 꼽아 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은 훨씬 더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공짜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집어넣어 주니까 서울 용산의 강태우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39%인데 얼마를 뻥튀기가 됐습니까 54%가 뻥튀기 되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이 자료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4% 거의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하더라도 본인이 할 이야기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뭡니까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침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미 차는 지나갔고 지금 투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하는 건데 그러나 뭐 사전투표 매사나 완한 데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올리지 않을 일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10년째 해왔는데 아무 여러분들 그런 이걸 고치려고 하는 가정 없이 그렇게 또 4월 10일 총선을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4월 10일 총선의 용산구 사례는 역대 선거에 전부 일어났던 그냥 하나의 사례 사례 가운데 하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례인 겁니다 이 문제를 수순하거나 고칠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꼭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가서 총선도 만들고 대선도 만들고 앞으로 지방선거도 만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맨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게 이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용산구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차이집 그래프인데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이 자료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수치들 보시기 바랍니다 호암동의 민주당이 플러스 14% 권영세 후보가 마이너스 11% 용산 이가동의 플러스 11% 이런 엄청난 미친 결과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전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 규명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대한민국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문열 선생이 이야기하듯이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지만 나라가 기둥부터 다 썩어 빠진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지금 계속해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가 분석해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보너스를 더불음주당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것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오른쪽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밤맛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모르겠지만 아 그 당시에 공박사가 그렇게 외친 거를 우리가 놓쳤구나 그렇게 엄청나게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고 가능한 당일 투표장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세 장씩 한 장씩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냥 사전투표장에 가면 갈 수는 뭡니까 넘겨주는 표가 많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율을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00명이 사전투표할 때 두 장에 한 장씩을 빼앗으면 50장을 더해 줄 수가 있고 200명이 참여하면 두 장당 한 장이면 100장을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이런 거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전리품 훔칠 수 있는 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지금 이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 책임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여소야댁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을 못 시킨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인간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사람 나는 그냥 한마디로 행편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그냥 다 지나갔으니까 이런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행편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맞아가지고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던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나라를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밀어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잘나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 대통령이 돼서 다른 건 몰라도 선거 정의 하나 정도는 회복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판단은 여러분도 각오 단단히 하시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하지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것을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직접 겪을 때 그때 여러분들 깨우치는 법이 많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들 그걸 겪어야 여러분들 알 수 있냐 아무튼 간에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게 위중하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라도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 그러니까 그냥 5일 6일 사전투표율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뭐 거의 이런 추정치를 만들어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추정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 아니까 다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다 여러분들 세상사가 다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방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10일 총선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분석 작업 마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제야 H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수분석이 약 9회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에 제야 전문가는 다 이렇게 분석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략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은 어떤 거고 그 사람은 어떤 규칙을 사용해 왔고 역대 선거의 선거구마다 몇 표 정도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켰는지 이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12년도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국외 부재자 투표부터 여러분들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선거도 국내 부재자나 국외 부재자를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부재자와 국외 부재자 투표를 손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국내 부재자 국외 부재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관내 사전 우편투표 거소 손상 제외 국민투표를 다 확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그냥 납치가 된 거죠 너무나 딱한 것은 이 상태로 그냥 나라가 굴러가는 겁니다 처음이야 뭐 그냥 그럭저럭 굴러가 안 가겠습니까 거의 뭐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목표가 딴 게 있습니까 그냥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힘을 합치는 거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먼저 중국에 붙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는 나라에 남을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하자 만세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뭘 잘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